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그 pwm 까지 구현 했었죠 pwm 을 이용해서 lcd 백라이트 제어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lcd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spi 를 통해서 레지터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lcd 마다 세팅을 안 해줘도 되는게 있고 해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i 를 어 구현해서 요에 시리 세팅하는 것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pi 는 그 큐브 mx 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 실제적으로 세팅하는 코드는 제가 드라이브 코드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상세한 내용은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값을 세팅해야 되느냐는 어 여기서 쓰인 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lc 드라이버 st 7701 예 요거를 참조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lcd 를 판매 하는 그 판매자가 어 레지스터 세팅 값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 특정 레지터를 어떻게 세팅해라 라는 그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 대로 세팅을 해주면 되요 예 일단 대부분의 세팅을 해야 되는 것들은 판매자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매뉴얼을 보면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예 자 그럼 이 spi 가 어느 그 핀에 연결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겠죠 일단 회로도를 보면 이게 lcd 커넥터 입니다 lcd 커넥터에 spi 핀에 해당한 건 3개 핀입니다 예 칩 셀렉트 클럽 데이터 그 여기서는 데이터를 이제 쓰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 클럽과 데이터만 있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lcd 이제 리셋 리셋을 이제 하면은 처음에 mcu 부팅할 때 이 lcd 를 초기 상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lcd 핀도 일단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lcd 에 연결되는 요 p 는 어 칩 셀렉트는 pc13 그 다음에 리셋은 pf6 클럽은 pf7 데이터는 pf9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spi 에 5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ioc qmx 를 일단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하고 가장 먼저 간단한 리셋 먼저 설정을 해 볼게요 리셋 피는 으 리셋이 pf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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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예 여기를 이건 gpio 로 선 그 설정하면 됩니다 gpio 아웃풋으로 하고 이름을 lcd 리셋 이렇게 하고 예 핀 이건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이제 지정해야 겠죠 예 디폴트 값을 어 하이 왜냐하면 로우로 하면 디폴트 리셋 이니까 일단 디폴트 로는 음 활성하지 않는 값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예 스피드는 로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또 gpio 로 해야 될 게 이제 spi 칩 셀렉트 입니다 spi 칩 셀렉트 예 그건 하드웨어 spi 하드웨어 칩 셀렉트 쓰진 않고 어 일반 gpio 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 gpio 살짝 설정합니다 pc 13 요거에 pc 13 pc 13 pc 13 네 여기 있네요 얘도 gpio 아웃풋 수로 하고 이름을 이름이 어떻게 되겠죠 lcd spi c s lcd spi c s 예 그리고 디폴트는 하이 예 디폴트 하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spi 페리페럴 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커넥티비티에 가서 spi 5 spi 5 어 여기에 트랜스미트 온리 마스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트랜스미트 온리 마스터고 nss 는 사용 안하니까 디세이블로 하구요 예 실제 사용된 핀이 클럭이 pf7 클럭이 pf7 맞죠 그리고 mosi 가 pf7 pf7 아 pf7 맞고 데이터는 pf9 아 맞네요 예 pf9 맞네요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럭은 뭘로 되어 있죠 클럭은 lcd spi c lk lcd spi c lk 그리고 lcd spi dat lcd spi dat 네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럭은 네 클럭은 10메가 bps 밑으로 내릴게요 이게 이제 이 lcd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아마 맥시멈이 10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lcd 사양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해주면 되구요 데이터 사이즈는 9비트 를 할겁니다 그래서 9비트는 그 lcd spi 모드 중에 3비트 모드 를 쓰기 때문에 첫 한 바이트가 컴맨드 인지 데이터 인지를 구분하고 나머지 8비트가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9비트 로 설정을 하구요 그리고 얘는 16으로 해서 10메가 미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은 어 변경할 필요는 없구요 다른 항목들은 변경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 속도를 하이로 어 했는데 10메가 하면 하이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이로 바꾸 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 하이로 하이 이렇게 하이 네 바꿨죠 그 다음에 이 설정은 완료를 했고요. 그럼 저장을 하면 코드를 제네레이션 할 거냐가 나오죠. 코드 제네레이션을 합니다. 그러면 코어의 메인에 보면 SPI 쪽 초기화가 추가됐겠죠. 여기 SPI 5번 추가됐네요. 그래서 설정한 그대로 9비트 동일하게 설정이 됐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버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LCD 초기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. 드라이버 코드는 제가 이미 작성을 해놨고 제 github에 여기 gfxbringup 이 저장소에 가보면 펌웨어 여기 SPI 코어에 일단 헤더 파일은 드라이버에 ST7701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.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카피했죠.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도 되고요. 일단 복사를 하고 다시 같이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인클루드에 드라이버 헤더 파일 ST7701 점 헤더 그래서 아까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넣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함수는 그냥 초기화 해주는 함수 하나만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c파일 드라이버를 복사를 할게요. src의 드라이버 ST7701 네 여기를 복사를 이렇게 하고 드라이버 소스 파일 ST7701 점 c 똑같이 붙여넣기 합니다. 여기서는 이 초기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레지스터를 세팅하게 됩니다. 그래서 레지스터 세팅 이 값들은 제조사에서 제모해준 값들을 세팅을 이제 한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write command하고 데이터 이 두 개의 함수에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이 두 개의 함수는 아까 우리가 설정한 그 SPI 함수 있죠. 할 SPI 트랜스미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 합니다. 그래서 9비트를 설정했잖아요. 그래서 상위 8번 비트가 이게 command인지 데이터인지 구분합니다. 그래서 write command일 때는 상위 8번 비트가 0이고 데이터일 때는 1입니다. 그래서 그 뒤에 데이터를 붙여서 전송하게 되고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SPI 트랜스미터를 호출하기 전에 칩 셀렉트를 low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high로 올립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중요하다. 그 다음에 값을 세팅하는 거는 그 LCD 판매자한테 받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세팅한 겁니다.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헤더를 인클로드 해야겠죠. st7701.header 이렇게 하고 sd램 초기화 이후에 lcd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st7701.header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. 네 빌드를 빌드를 했습니다. 네 빌드를 하고 여기서 기존에 테스트하던 이 코드 백라이트를 온오프 해주는 거는 일단 제외를 해줄게요. 제외를 하고 LED만 켜는 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디버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기까지 해서 런을 시켜도 실제 백라이트만 켜지고 lcd에는 아무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 lcd까지 구동이 되려면 이 뒤에 하는 ltdc 얘가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면에 lcd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될 거예요. 그래서 현재는 백라이트만 켜지는 게 맞습니다. 이 ltdc까지 해야지만 실제 출력이 된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